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물을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장마가 지나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여름을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조금 있게 하는 듯한 스포츠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이죠 파리올림픽 잘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성적들을 거두고 있는데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그 올림픽을 통해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은 1924년 파리올림픽 이후에 100년 만에 파리에서 개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이라든지 콩코르드와 광장이라는 그런 좋은 유적지에서 경기를 진행하면서 이슈를 낳고 있는데 센강의 오염이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입장할 때 우리나라로 안 부르고 북한으로 이렇게 부르는 해프닝이 있어서 또 그런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올림픽을 보면서 드는 마음 하나는 무엇이냐면 올림픽은 연합의 장이고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 올림픽이 열리는 이 세계 가운데 한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요 이번에 러시아는 그래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이란과 중동 다른 나라로 확전될 우려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올림픽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올림픽의 어떤 취지나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가 안되어 있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을 화해를 화합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 삶과는 여전히 전쟁과 싸움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이름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는 커녕 세상 속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고 싸움 가운데 있다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형제와 화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가려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미워하고 내가 마주하기 싫어하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은 멀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한 해 이 관계적인 부분 또 화해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묵상하게 되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은 바로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화해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 중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들은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빌레몬서의 대상이 누굽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이름이 좋습니다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랑받는 자 여러분의 이름이 사랑받는 자라고 불리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너무 좋겠죠 내가 만약에 이사랑집사다 최사랑건사다 김사랑장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이름이 만약에 박사랑받는자 목사님이라고 불려진다면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나가시다가 박사랑받는자 목사님 이렇게 부르셔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이름만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자기의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골로세 교회가 돼요 자신의 아내 아삐아와 아들 아키포도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의 집에 거처를 교회로 들임으로 시간과 장소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추측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시대 때 종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노예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어느 날 종 하나가 빌레몬 집에 일부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노예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도망간 종이라 이름이 참 후지다 안 좋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네시모라는 이름도 참 좋은 이름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유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종의 이름에 많이 붙였던 이름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주인에게 유익이 되라고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부의익을 끼치고 도망가버리게 됩니다 이 일은 아마도 빌레몬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 추측됩니다 문제는 이 오네시모가 도망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는 조력자가 됩니다 그러면 빌레몬은 빌레몬대로 살고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대로 살고 또 오네시모는 특별히 바울을 돕는 조력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일은 바울에게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에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 생활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돕는 사람들, 조력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의사도 필요했고요 디모데나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조력자가 되는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부릅니까?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12절에 그는 내 신복이라 내 내장, 장기라고 하는 말로 아주 친밀한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야만 했을까요? 빌레몬의 입장도 난처했을 거고 오네시모 입장도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확고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옥중에서 그는 무엇을 상상했냐면 오네시모의 이름처럼 유익이 될 정도가 아니라 빌레몬의 이름처럼 오네시모가 사랑받는 자가 되는 상상을 했습니다 16절 말씀에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상상력이죠 믿음의 상상력이죠 두 사람의 만남이 껄끄럽고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잊고 살았는 그런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것이 맞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과연 오네시모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 앞에 잘 갔을까요? 그리고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보고 저주하거나 죽이지 않고 그를 용서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빌레몬서가 적혀져 있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디모드의 다음에 목회자가 되고 이후에 순교까지 하는 일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보면 빌레몬이 이 부분에서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고 가지고 있는 그 이름처럼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받는 자의 정말 유익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용서의 과정, 사랑받는 자의 유익 첫 번째는 상실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실은 잃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핍되고 격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두 가지 상실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금전적인 상실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모아온 돈, 이아스프라의 유대인으로서 자수선거하면서 돈 하나, 10원짜리 하나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훔친 오네시모가 미웠겠습니다 많이 미웠겠죠 또한 종과 주인의 관계이긴 하지만 오랜 시절 함께 마주했던 그 오네시모가 도망가 버립니다 관계적인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실을 통해서 빌레몬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은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 낯선 동네에 와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먹고 사는데 자기 처자식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며 나름 떳떳한 삶을 살았지만 때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상실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속에 넘어지고 혹은 자기의 의의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처럼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그 상실 때, 그 이별 때, 그 아플 때, 그 고통 중에 처할 때 우리의 이름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척박한 상황 가운데 마음이 공고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믿음의 선지인들은 한 사람도 이것을 빼놓지 않고 경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될 때까지 무엇이 없었죠? 아들이 없습니다 갈대우루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다시 애국, 다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로 조카로드, 타멕스 사람 엘리에셰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지만 하나님이 그게 너의 자손이 아니다 내 약속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각박했겠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손에 이끌려 미디안 상인에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거하다 누명을 쓰고 다시 애국의 궁전에 들어갑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외롭고 비참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40년 동안을 이집트의 왕자 생활을 하다가 히브리 사람들,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국사람을 보고 죽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것에 충격을 받아 도망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산지가 40년입니다 그 광야 시절이 즐거웠겠습니까? 너무나 외롭고 곤고하고 힘든 상황 그 상실과 허탈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귀환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소망했지만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로마의 압재가 있어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메시아가, 그때 예수님이 인마은우엘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상실을 다 감히 말하겠습니까마는 성도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인마은우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실은 힘들지만 축복의 쓰리쓴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용서의 다리를 하나씩 두 개씩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동떨어져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나에게 주었던 상처를 마주 앉지 않고 저 멀리 산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불을 짓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딩 중에 계십니까? 상실과 이별 중에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세상의 능력과 힘으로 의원과 의원이라는 의원은 다 만났지만 아직도 해결함을 못 얻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범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절망과 상실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의 인마 노예를 경험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받는 자의 유익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만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더워서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상상해 보면 좀 긴장됩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은 참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올림픽 때 보면 개최국 프랑스나 중국 이런 나라랑 매치업이 될 때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나라랑 만날 때 이 나라는 꼭 이겨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신 나라가 하나 있습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어제 좀 져가지고 사쿠에서 져서 마음이 안타깝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꼭 이겼으면 하는 왠지 모르게 그 매치업이 되면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만나는 그 긴장감보다 더 땀이 나고 긴장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긴장되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우리 평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다시금 내가 마주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대상을 다시 마주할 때 그 시험거리, 그 어려운 숙제를 하나님이 다시 마주하게 할 때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배를 타고 혹은 육로로 자기가 살았던 골로새, 자기가 노예였던 골로새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비행기를 탔으면 뛰어내리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바울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바울사도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며 나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형제라 이렇게 칭하면서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내가 정말 종이지만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했는데 왜 나를 다시 굳이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야? 이런 오해도 같지 않았을까요? 빌리몬도 마찬가지죠 그래 내가 너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생각한다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빌리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생각했을 때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래 너도 다 그런 사정이 있겠지 그때는 많이 피해를 받았지만 마음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용서한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려서 나름대로 수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을 다시 마주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실에서 용서로 가는 데에는 상실 다음에 바로 용서가 아니라 상실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시 마주함으로 그 문제를 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믿음의 선지인들은 이런 상황을 다 마주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나게 됩니다 식량이 떨어지자 가난에서 찾아왔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뒤로 가서 엉엉 고구라며 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나름대로 살아갈 방법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킨다 말씀하시며 모세가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애굽의 왕궁에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그 히브리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죽기보다 더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용서의 장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관계에 대한 문제나 혹은 내 삶에 대해서 돌이켜볼 때 보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여러 책들이 있지만 한 10여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여러분들 중에서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이라고 하는 미치 앨범 모리와 함께한 하웨일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끔씩 읽어보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에디라고 하는 놀이공원 정비사가 나오는데 이 에디는 전쟁 중에 왼쪽에 총을 맞고 다리를 접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었지만 암이 걸려 먼저 보내게 됩니다 자녀는 없었고요 대신 아이들을 참 좋아해서 놀이공원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이공원에 놀이기구 추락사고가 나는 상황에서 한 여자아이를 구하고 자신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디가 어렸을 때 공놀이 하다가 튕겨나간 공을 잡으려고 뛰어드는 바람에 죽은 한 사나이의 이야기 전쟁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혹독한 생활을 하다가 겨우 탈출하게 되는데 전쟁의 어떤 공포로 인해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은 소대의 대위가 총을 쏘게 되는 그 이야기 에디가 원망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루비 또한 전쟁터에서 에디가 불을 지른 그 속에 숨어 있다가 불에 타 숨진 소녀의 이야기까지 천국에 가서 그 모든 비밀을 듣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들은 생각이 무엇이냐면 아 맞다 천국에 가면 그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분명히 의미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삶 속에서 실수하지 말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까지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만남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관계를 이어가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며 보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여러분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관계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너무나 피하고 싶고 너무나 마주하기 싫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때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겨우겨우 그 상황을 잊고 이렇게 도망쳐서 살았는데 내 마음의 방 한 구석에 잘 묻어놨는데 왜 그걸 다시 들추어서 먼지가 풀풀 날리게 그것을 들추어서 얘기하려고 하십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 사막 같은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그 중간중간에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신실한 종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만났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이죠 빌레몬도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살았고 오네시모도 종이었지만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을 때 그가 변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누구를 만나 변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변화했습니다 우리 좀 더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짧은 생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끌어 가십니까? 그 오아시스에 머물지 않고 다시 광야로, 다시 사막으로, 다시 상실의 그때로 돌이켜 그 상황을 해결하는 자리까지 가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용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의 유익 첫 번째가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자유함을 맛보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또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두 개씩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인도하시냐면 용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망각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힘들어 죽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여러분 인생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과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으로 보내는 일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에게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감옥 생활이 그 퀄리티가 줄어드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누구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위해서요 그리고 바울이 보낸 다음에 무엇 하겠습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 보내는 게 나 이제 다 일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용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나의 과거의 상처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이 질병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짓누른 이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용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용서의 자리로 가기까지 절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십니다 빌레몬에서 1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완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죄로부터 구원 받은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은혜를 미쳤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빌레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연습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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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시켜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14절에 더 잘 느껴집니다 빌레몬 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요? 억지로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너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느냐 너 마음에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있지 않느냐 너 마음에 가둬넣던 감옥같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을 이제 풀어놔라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인생의 문제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하나 이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지만 강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시간들을 주어서 상황들을 주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막 부응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높이 들리며 선교하며 그랬었는데 이제는 조롱받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실을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몬을 받아들이고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고 빌레몬의 이름처럼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면합니다 또한 동력자로 함께 일하며 혹시나 혹여나 불이한 일을 당해서 청구할 일이 있으면 나에게 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너 혼자 스스로 해결해 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함께 그 일을 맡아서 그 상실과 어려움을 감당해 줄게 이것이야말로 사랑받는 자의 유익 용서가 사랑받는 자의 유익이라고 바울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의 상황과 형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감옥같이 살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공 6장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으로 발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요? 우리의 종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녹아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용서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드디어 종 오네시모는 편지 한 장을 들고 빌레몬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손이 달달달달달 떨렸을 수도 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빌레몬도 마찬가지예요 빌레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기고 이전보다 더 큰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로 받아들이며 그 오네시모의 이름을 회복시켜줬을 것입니다 그래 맞다 예전에 나한테 불이기였지만 너의 이름 유익처럼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또 그래 유익 정도가 아니라 내 이름처럼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축복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벗은 발로 뛰어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던 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왜 아직도 전쟁같이 싸움같이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화해가 없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제는 그 상실된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벗어나 그 관계의 만남을 통해서 용서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정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